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는 복도 귀하고요 복 안 받으면 저주받는 거잖아요 복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해요 도우는 돌고 돈다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왔다 엎어지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사탄이 와서 회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복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복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이 온전하고 진정한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잃도의 복과 잔여의 복과 또 신령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비로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욕은 제일 가는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완전히 잿더미에 앉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욕을 인정하셔가지고 다시 갑절의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두 배가 됐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해서 신령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정말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그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윈 얘기했나요? 다윗은 베들렘의 목동인데 집에서 그럭저럭 막내라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 사람인데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도 왕 나름이죠 왕이 있는가 하면 대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왕 중에서도 대왕이라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에 기초를 얻게 되는 그런 왕이 됩니다 또 누구 있는가요? 모세 얘기했죠 모세 모세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남자아이라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버렸죠 그랬더니 바로왕의 공주가 나와서 그 아이를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히브리아인에 얘는 죽여? 그럴 텐데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냥 물속에서 건져가지고 애국의 왕자가 돼서 40년을 잘 살았어요 그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애국의 왕자가 뭐가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애국의 왕자보다 더 좋은가 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을 가겠다 해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목세 하나님의 사람 출혈국의 시도자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을까요? 베드로야겠는가요? 베드로? 베드로는 갈릴리바드의 어부지요 어부면 밥 굶으면 죽지 않아요 좀 살아요 그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배도 있고 살만큼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이제 고기 좀 그만 잡고 비린내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그리고 어떤 날 보면은 이제 고기도 못 잡고 헛수고 하고 또 이 잘못되면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풍랑을 만나면 이제 그만하자 사람 낙자 하니까 얘하고 따라가가지고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누구에게 했을까요? 에스도 얘기했죠 아마? 에스도 얘기했는데 에스도는 부모가 일찍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에 거기에 신세지고 살았는데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게 살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왕후가 돼요 페르시아 왕후가 돼 그러면 뭐 세상에서는 더 이상 누릴 게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에스도에게 시련이 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이자 이렇게 시련이 오는데 자기는 유대인인 것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숨어 있으려고 그리고 또 이제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유대인을 살리지 그래서 에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별, 별 그러니까 정말 뜻밖의 왕후가 돼가지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는데 유대인인데 근데 이제 하늘의 별 유대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정말 빛나는 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하면서 좀 너무 양이 많아서 성경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주제를 축복의 사람이고 갑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또 다 정리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 기도회 때 요셉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형제들이 열둘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거든요 부인이 넷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끼리 이렇게 얽혀가지고 열둘이 되는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버려요 그래서 애국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디바리의 집 주인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가 가정총무가 되는데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꿔가지고 알아맞아 봐라 하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요셉이 가가지고 그거는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곧 이어서 7년의 대기근 흉년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그냥 풍년일 때 곡식을 창고 지어가지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방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총리해라 해가지고는 이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버림받은 사람 노예가 된 사람이 애국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나만 바라보면 힘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 바라봐도 힘들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어도 힘들어요 대부분의 나쁜 얘기가 많고요 좋은 얘기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얘기야 그 사람이 얘기야 내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세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고 또 뭐 에스더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요법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아멘 보게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다 같이 보게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게 되니까 정말 이렇게 축복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지만 재벌이 몇 천억을 놓고 지금 이혼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연예인들 손커플 갈라져가지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할 것이 못된다니까 그냥 흥미거리에요 흥미거리 어쩌고 불행하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남의 행복이 또 뭐냐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모세에게, 바울에게, 다윈에게 계속 한 번으로 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하게 되고 하나님은 복주신물인데 세상 사람들이 뺏어가고 회방하고 사탄이 와서 시험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갖다 놔가지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온전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국의 총리가 됐을까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잘 살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막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경제적인 대공황이 오게 되면 지금도 어렵잖아요 굶어죽는 사람 많거든요 추워서 얼어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심하죠 옛날에는 기근이 한 번 닥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려냈죠 더군다나 야곱의 아버지의 집에 식솔들을 전부 다 고샌땅으로 이주시켰잖아요 가난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고샌땅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가지고 유목민이잖아요 목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손들이 막 번창해가지고 400년에 뭐가 됐습니까 모세시대 때 출애고발할 때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되는 나라였어요 200만이면 지금도 적지 않아요 이번에는 크로아티아인가 그런 나라들이 축구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인구가 얼마 300, 400 전체가 중국은 뭐 10억이 넘어도 어떻게 똥골만 찾는지 그렇게 축구를 못해요 시진핑이 뭐 얼마나 떠들어대도 돈 천문학적으로 썼거든요 중국 축구 프로팀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선수들 불러다가 몇백억씩 주고 그래서 했는데도 어떻게 뭐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베트남한테도 썼어요 베트남한테도 그런데 인구 얼마 되지 않는 크로아티아 같은 데는 이번에도 뭐 3등인가 했나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 4년 전에도 2등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하나 몰라 그런데 당시에 200만 된다고 하면 애국이 큰 나라이지만 소수민족 중에서 굉장히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왕이 신경 썼잖아요 얘네들 남자들 살려두면 나중에 칼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위협되니까 남자들 죽이라고 그럴 정도로 강성한 민족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 덕이냐면 결국에는 요셉의 덕이에요 고샌땅이 어떻게 가서 땅을 차지해서 그 좋은 목장을 차지하게 되는가 요셉 때문에 총리의 후광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요셉이 어려울 때 우리를 살렸다고 해서 요셉의 이름만 되면 그 자손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면서 본성에서 출애굽할 때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미상 야곱 그리고 요셉 족장의 족장, 믿음의 족장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게 된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채색옷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을 해가지고 화려하게 한 옷이에요 그 당시에는 짐승가죽이 제일 싼 겁니다 지금은 비싸지만 그 당시에 비싼 거는 채색옷이에요 염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열두 아들들 중에서 부인이 넷인데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라엘이에요 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라엘이 아이를 못 낳다가 나중에 아이 둘 낳고 죽었는데 그 열한 번째 낳은 라엘의 소생이 요셉 그다음에 막둥이가 베냐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라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소생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결혼하자 하니까 위삼촌이 장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7년 동안 노동하라 결혼지창금이다 장가도 못 가요 지금 장가가기 어렵다는데 옛날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일하고 나니까 신부가 바뀌었잖아요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결혼 사기당하죠 그래서 또 7년이 됐어요 14년 동안에 결혼지창금을 갖다 바치고는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가 라엘이에요 그 라엘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는 첫째, 둘째, 셋째, 열째까지 태어나도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 진짜 이 라엘의 아들 요셉을 얻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라엘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라엘에 대한 애정이 다 요셉에로 간 거 이게 뭐냐면 편해지 편해 너무너무 이놈만 좋아하니까 딴 애들은 다 그냥 이렇게 찬밥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표를 옷을 입혀가지고 채색옷을 입히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 애지중지한 아들 너무 귀하니까 채색옷을 입히고 딴 애들은 보통옷을 입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죠 근데 실상은 이 채색옷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고요 이게 무늬만 채색옷이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채색옷을 입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동시에 부담입니다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형들에게 공공의 적이요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눈 빨갛게 키고는 그냥 와서 요새 묘 죽는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채색옷을 입혀서 이렇게 굉장히 좋지만은 뒤로 돌아가면 형들이 불러다가 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 안 좋아서 근데 이거 지나가는 남도 아니고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채색옷을 사랑을 입은 표시라고 하는 동시에 또 미움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채색옷을 입으면 안 되고 채색옷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으로 자기를 방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비위 형들이 잘못하는 거를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쳤도 아버지 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 뭐 하고 다니는가 뭐 양들 치러야 그러며 양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를 받을 때 요셉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럼 요셉이 가서 인내대로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가 형들한테 뭐라 하니까 형들은 더 미워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채색옷밖에 없는데 이거는 대단히 혈육적인 복이고 편해 어떻게 보면 왜곡된 사랑의 옷이지 이거를 축복이라 하지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불행의 씨앗이지 불행의 씨앗이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요셉 너 채색옷 입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 이거 정도 해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인생이 어렵겠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색옷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들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한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겠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안 그래도 그냥 채색옷만 보면 화가 나서 요셉 패고 싶은데 꿈까지 꾸가지고는 우리가 요셉한테 절한다니까 네가 뭔데 해가지고는 형들이 더욱더 미워가지고 괘씸적한 거예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꾼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변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시 꿈을 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개시하시는데 확실하다 이거는 이거는 틀림없는 거다 개꿈이 아니라 진짜다 그런데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열한 별 형제들이 열한 하잖아요 자기까지 열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절하더이다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10절에 보니까 글을 꾸짖고 그 얘기를 해 네가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런 꿈을 꾸니까 아버지도 놀래가지고 야 너 피해서 옷 입혀준 것만 해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대놓고 형들이 너한테 절하고 부모도 절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네가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건 확실한 꿈이에요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뭐냐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거죠 애국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요셉이 올라가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뭐냐면 곧 요셉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채세고 축복 좋아하지 마라 그냥 나 옷 하나 입었으면 좋겠다 내가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병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 채소것을 벗어던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져라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얻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진정한 꿈을 꾸도록 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당장에 밥 먹으면 배부르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옷 입혀놓으면 폼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대로 돼서 오늘 밥 먹었는데 내일 배고파서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다 찢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앞날에 있는 미래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는가 그게 문제죠 지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꾼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강영호 박사는 그야말로 자기가 눈을 잃었어요 눈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셨어 꿈을 주셨어 이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육신적으로는 눈을 뺏어갔지만 영적으로는 더 밝은 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지 양부모 돌아가시고 누나도 죽고 해가지고 나머지 동생 남동생, 여동생에서 셋 남았는데 그야말로 집안이 몰락한 거 아닙니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풍비방산 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빛은 내 가슴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번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채색옷이 문제가 아니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유산 물려받을 건가 그게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미래를 주셔가지고 그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옷에다가 인생을 걸지 말아라 내가 저 좋은 옷 하나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너무 꿈이 작은 거예요 그것보다도 부모한테 얼마나 받을 건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빛나는 옷을 입혀주시면 되죠 아멘 우리 부모의 유산도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시면 되죠 최소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는 꿈이 있느냐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있는 미래에 그 꿈이 있느냐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로마를 향해서 전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애국의 왕자를 박차고 나와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난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됐지만 날마다 하루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해서 여기 지금 바벨론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벨론의 궁궐보다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꿈입니다 그 미래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엠에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완전히 짐승들의 풀밭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 술관 한 장 휴직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관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고쳐 세워서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꿈을 우리가 손에 잡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앞날이 복되고 복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개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괴롭겠어요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학대받다가 제명대로 못 살고 참 원통함과 한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 살이잖아요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게 하나 희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리 텐봉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유대인들을 숨겼다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용소에서 그런 고생을 했는데 독방 감금이 그렇게 어렵다 하잖아요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고통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이런 풀 하나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햇볕이 좀 들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생명에 대한 이런 걸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냥 이렇게 죽음과 접하게 되는 겁니다 판광 사고 나서 매몰됐을 때도 처음에는 물도 떨어지고 이렇게 모두 소리도 좀 들리고 뭐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요한 거는 랜턴 그 빛도 전등도 처음에는 좀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하고만 했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면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후레쉬에 비치는 랜턴도 다 전지가 방전되고 나니까 어둠이 되니까 사람이 막 죽어가지 않습니까 뭐가 때 뭐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살겠냐고요 그러니깐 꿈을 꾸라니까 근데 그 꿈인데 우리가 가지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금방 해체되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기억이 없어지고 현실에 자꾸만 이렇게 억압을 받게 되고 현실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꿈 야곱이 베들광에서 자다가 밤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야곱아 도망가는데 힘들고 괴롭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야 나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니까 그 꿈 때문에 야곱이 뻘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던 나름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에 혹도 간 객지 생활에다가 결혼까지 했으니까 차가살이잖아요 그걸 견뎌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베들광에서 그 꿈 그 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형상화시켜가지고 생생하게 보여준 그 말씀 그 꿈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도 어떻게 형이 나를 버렸을까라고 할 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낸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되고 부모 형제가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17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한 37살 정도의 부모 형제를 만나서 총리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런 생활에 항상 희망이 됐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야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 너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요셉 너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로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것이 힘이었고 그것이 힘이었고 그것이 하루의 삶이었고 그것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미래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겁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다 그랬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도 참 일제시대를 겪고 또 6.25 내전 동족의 내전을 겪고 이러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데 급속하게 경제 상장을 이루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끌어왔던 것 중에서 어떤 꿈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꿈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보고 좀 번영하는 나라가 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남한테 얻어먹고 우리는 항상 모자라고 못해요 라고 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표현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회의 유래에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부흥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본이나 인도나 선교사들이 더 많이 들어갔죠 더 먼저 들어갔죠 왜냐하면 큰 나라이기도 하고 또 개방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들은 순교자가 없어요 순교자가 없고 항상 의전적이고 의전적이고 지원받고 하는 거기서 그냥 익숙하고 길들여졌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는 스스로 스스로 보금전하고 또 스스로 교회를 조직하고 스스로 교회 재정을 꾸려가고 그런 거를 선교정책으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난했지만 교회를 많이 세웠고 개척도 했고 가난했지만 성미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생활도 공급하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 얻어먹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나라의 주권을 잃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하는 날 해방되는 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신앙이 된 거예요 신앙이 나라 독립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신사참배하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했지만 끝내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일본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이 어둠과 또 이 식민지 압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오게 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많이 축복하신 전쟁 후에도 파괴됐을 때 그래도 교회들이 막 부흥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우리의 경제생장보다도 교회 부흥이 더 많았다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막 산에 기도원들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나가서 일도 하고 일하면서 교회 와서 섬기고 그런 우리를 이끌어가는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강의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선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도 불 끄고 안 모이고 안 모이고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되는 대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죄나 짓고 이렇게 되면 그 나라 망하는 나라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민족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요셉이 지금 이 혹독한 20년의 그 노예살이와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하는 이런 일 그거를 해치고 나갈 수 있던 것은 그냥 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연락 두절이고 요셉을 아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고 요셉은 가문도 없고 출신도 없고 요셉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네가 귀한 사람이 될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청명과 지혜 명철을 주시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착 흔는 애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베어리라 아멘 우리의 교회도 보면서 교회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을 꿔야 되겠는데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드리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혈압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한과 진실함을 하자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서로 냄새나는 발을 닦아줄 만큼 서로 낮아져서 진짜 교회되는 우리가 제자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교육을 막 시키려고 야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일권으로 양성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 단련을 하면 그만큼 되는 겁니다 육신도 단련하면 강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도 단련하면 강하게 돼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시키면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천국 학교예요 배워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방치해서 방목해서 되는 대로 놔두라고 하면 전부 다 풀밭이에요 잡죠 풀밭이에요 짐승들이 나와서 돌아다니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생생히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산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 그런 일들을 보겠습니까 각각 하는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배되는데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천국 학교는 교회예요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몸이 있으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잖아요 장례님, 집사님, 권사님 모여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비로소 되는 거죠 우리가 장례의식을 감당하고 집사의식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셔서 내가 집사의식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내가 교사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하늘에 별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하더라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부흥하고 생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색옷은 좋을 수도 있지만 채색옷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사와서 입히니까 모양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너의 잔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잔이 넘쳐나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대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요셉의 잔을 통해서 고샌땅을 확보하게 되고 고샌땅에서 정착하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모세 시대에 모세를 보내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난한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땅으로 올려보낼 것이라고 요셉 너에게 꿈을 줬으니까 이 꿈대로 이룰 것이다 오늘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미래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꿈을 꾸자 꿈을 꾸자 다윗 베들렘의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베드로 갈릴리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 모세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 에시더 왕후가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별 교회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늘의 별 요셉 최소 옷 입어서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좋아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서 어떤 자리에 앉혀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갑절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큰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제세 옷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 비밀이었고 보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꾸고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대로 꿈을 가꾸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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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